동해! 네, 동해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! 재미있으셨나요? 네 여기 DF분들도 다 재미있었죠? 3층! 재미있어요 3층 3층 이렇게 바꿔주신 분들 진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니까 저희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를 키우셨어요 알고 계시죠? 네 혹시 슈퍼쇼 1부터 오신 분 있으신가요? 진짜로? 아니 중간에 좀 쉬었고 진짜로 그렇구나 여기 진짜로 오셨어요? 중간에 잠깐 진짜로? 진짜로? 진짜로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 중간에 어 저희를 또 새롭게 좋아해주신 분들 만나뵙고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될 때면 너무나 더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자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? 네 너무 아쉽지만 내일의 하루도 남았잖아요 내일까지 슈퍼쇼9 앵콜 열심히 마무리해서 텐으로 그 때 만드신거죠? 네 한 5년 뒤에 한 5년이요 무대에 약올리는거에요? 긴장돼요? 긴장돼서 이제 긴장 조금 풀렸어요 진짜 풀렸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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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ização